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벨리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자, 시작할게요. 멜리 도착했습니다. 여기 멜리에 크루아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는데 일단 거기 가서 크루아상을 좀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일단 저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멜리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 멜리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사람이 지금 엄청 많네요. 그래서 뭐 기다려서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 더 잊지 못벌. 아, 더 잊지 못하겠네. 아, 더 잊지 못하겠네. 먼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뭐, 33일이면 또 서긴하네요. 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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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f this breaks your little heart and mind? What shall we do tonight? Let's just find out Pretty blue jeans and me Running through Evergreen Running through Evergreen Pretty blue jeans and me Yeah, she's what I need The first time I ate it The first time I ate it The first time I went to Malibu Beach Malibu Beach Malibu Beach I'm going to go to Shalee Beach The place I went to Shalee Beach Today is Monday 토요일이라 그런지 마켓이 날렸네요 이제 거의 멜리비치 도착했습니다 저기 바다 보이시죠? 멜리 페리 선착장에서 걸어선 총사분이 오실 수 있으세요 멜리비치 도착했습니다 멜리비치부터 셀리비치라는 곳으로 걸어갈 거고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가니까 네 지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긴 많네요 일요일이고 계속 비오다가 오늘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멜리비치에서 셀리비치까지 걷는 길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멜리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저처럼 이렇게 걸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 좀 선선해서 긴팔 입고 왔더니 지금 좀 더워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셀리비치입니다 셀리비치입니다 너무 많아요 셀리비치 근처에 괜찮은 전망대가 있어서 올라가는 중이네요 조금 높네요 저는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서 또 괜찮은 산책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셀리비치 워킹 트랙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지금 걸어볼까요 한 바퀴 정도 도는데 진짜 얼마 안걸리거든요 한 20분도 안걸리는 거 같은데 그니까 어깨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걸어볼게요 저녁의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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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래킹 코스를 걷다보시면 중간중간에 되게 예쁘고 사진찍기 좋은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 뭐 진짜 높지도 않고 그냥 거의 평지에요 그냥 한 바퀴 도는데 거의 안걸리시니까 추천드립니다 다시 셜리 비치로 내려왔구요 여기 한 바퀴 도는데 진짜 10분에서 15분정도 밖에 안걸리니까 한번 돌아보시는거 추천합니다 저는 다시 멜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구요 가서 점심 먹으려구요 멜리에 제가 좋아하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간단히 브리토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멜리비치 도착했어요 아까 빵을 3개나 먹었는데 좀 많이 걸었더니 또 배고파요 여하튼 지금 점심 먹으러 이동중입니다 금방 도착해요 멜리는 안좋아도 진짜 분위기가 참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리에 가끔 생각나는 겨우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구요 배가 들어오고 있는 저는 저거 타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시 서클라픽 도착했습니다 오늘 랠리에 가서 이것저것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